아 뭐야 뭔데 뭔데 왜 그래 왜 우리 인간들끼리 잘 부딪히면 돼요 아 이건 또 뭐야 들어가요? 참사자들에 아 딱지 하나 더 있으시면 되잖아 지금 여기 또 가장 앞처럼 앞에 누구 있는 거 아니야? 어? 왜 아무도 없어? 정국이야 정국이야 창이 형 어 창이 형 창이 형 어 여기 어디 창이 형 창이 창이야 창이야 창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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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왜 그래 자기야 죽으면 안 돼 자기야 왜 그래 자기야 왜 그래 자기야 자기야 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아니면 뗄 수 없다고요 아 너무 반발의 차이로 야 이 방수 정말 내가 이 방수 너 왜 그래 어차피 승분이 이런 거 지금 아니면 뗄 수 없을 타이밍이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전복이야 지금 아니면 뗄 수 없을 타이밍이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또 누가 혼나면서 온다 아 진짜 화난게 아니고 쟤는 늘 저래 평소 모습이야 형 초콜릿 빨리 먹으면 또 초콜릿 갖고 뭐라 그럽니다 에이 정말 이런 거 살아야 되냐 영생한테 아니 이상해 얘 때문에 진짜 뭐 일이 안 돼 아 정말 나 이 방수 정말 아니 왜 또 화가 났어 얘 또 불쌍돼 있냐 자 얘는 좀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 무슨 병이 있어 방수는 아 우승 형이 있어 얘 방수는 종국아 자기가 아웃때도 너만 아웃때면 그렇게 좋아하는 애야 형도 아웃때면 그런 식으로 너는 나 아웃때면 우승이냐? 그래? 거의 그래 광수야 넌 그렇지 거의 형은 안 됐어요 어?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 나는 야 너한테 도심해 처음에 얘 알지? 형은 왜 그러냐? 진짜 너 이름 진짜 형 우리 잘해 줍시다 네 진짜 진짜 야 그러지 말자 얘는 또 달래면 또 믿어 야 왜 깜짝 놀랐어 너는 우리 뭐였지? 누구세요 누구세요? 지효야.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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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지석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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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석아.